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우리강산 야생아는 야생아 모종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것이랍니다. 제가 폐타이어를 활용해 정말로 제 손바닥만한 미니 정원하고 제가 미니 정원 만드는 영상을 담아드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달이 지났는데 은수, 카자니아, 니틀버니, 에키네시아, 스브흐 모두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지는 계절로 잠자는 기간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잠에서 깨어난 친구가 있답니다. 그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의 꽃들이 이제는 잠자는 시간인데요. 너무나 예쁜 시클라멘은 이제는 잠에서 깨어난 겨울 꽃이랍니다. 입은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 있고요. 하트 모양 위에 나비가 나풀나풀 정말 날아서 살포시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클라멘의 매력은 추위에 강하다는 것 그리고 식물을 못 키우실 분들도 누구나 잘 키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꽃을 오래 볼 수 있다는 것 정말로 시클라멘은 장점이 많은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클라멘 키우는 방법 시클라멘 물주기, 시클라멘 분갈이, 시클라멘 겨울철 그럼 지금부터는 시클라멘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누구나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나비 같은 꽃 시클라멘 꽃은 지금부터 피기 시작해서 내년 3월, 5월까지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시클라멘은 가장 중요한 게 연양과 통풍이 잘되야만이 시클라멘 꽃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꽃을 오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면 오래 볼 수 있는지 그 영상도 담아드리겠습니다. 시클라멘 꽃은 잎은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생겨 있고요. 꽃을 한번 살짝 감상해 보시겠어요? 영상도 예쁘게 나오지만 실지는 정말로 예뻐요. 영상보다 실지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시클라멘 꽃이 졌을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현재 또 이 꽃은 쥐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꽃은 져가는 상태이고 또 이 꽃은 현재 피어나고 있고요. 안에도 시클라멘 꽃이 이렇게 많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답니다. 그러면 시클라멘 꽃이 시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주면 됩니다. 따주면 되고요. 시클라멘은 구근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근식물입니다. 오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상태에서 시클라멘을 키우는 방법과 그리고 이렇게 큰 화분에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뿌리가 왕성합니다. 그래야 꽃을 많이 피워준다 할까요? 뿌리가 튼튼해야 꽃과 잎을 많이 건강한 잎을 보여준답니다. 그러면 저는 올 겨울에 시클라멘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 이 화분은 지금 현재 화분보다 3분치 1이 더 있는 화분에다 저는 키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더 큰 화분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제클라멘을 지금 이대로 두고 키우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좀 더 큰 화분에 분갈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의 식물들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넓었을 때 꽃이 크고 오래 피고 건강하답니다. 그러면 지금 토레니아 핑크입니다. 똑같은 날 이 토레니아는 제가 화분에 심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꽃이 헐 더 적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클라멘을 제가 화분에서 뽑아보겠습니다. 어우 금방 뽑히네요. 시클라멘을 뽑아보니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는 꽃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 한번 시클라멘 거꾸로 된 꽃 좀 감상해 보시겠어요? 어우 너무 예뻐라. 이렇게 예쁘답니다. 여기에다 상토를 3분지를 채웠고요. 그리고 시클라멘을 넣습니다. 이렇게 채워줍니다. 시클라멘을 다 심었습니다. 시클라멘 심으실 때도 제가 아스타 심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시클라멘 심으실 때도 기존의 흙보다 점도 이렇게 높이 심으셔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을 주면 다시 닫아지기 때문에 상토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이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오후에 해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클라멘 물을 주려고 미리 스테비아 액비 미온수를 미리 물을 받아 넣었답니다. 미지근하게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주실 때도 꽃에다 직접 준 것보다 아래 부분에서 주신 게 좋답니다.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아래까지 흘러내려갈 정도로 주셔야 된다는 거 조금씩 조금씩 물을 주는 것보다 식물들은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물을 주면서 충분히 물을 주실 때는 꽃 위에서 주신 게 아니라요. 이렇게 아래 부분에서 주시는데 물이 이렇게 충분히 뚝뚝뚝뚝뚝 흘러내릴 수 있을 때까지 물을 충분히 주신 게 좋고요. 시클라멘 꽃을 오래 보고 싶으시다면 약간 반양지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따뜻하면 이네들이 꽃은 많이 필 수는 있지만 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약간 춥게 키우는 게 좋고요. 아침 저녁으로 통풍을 꼭 식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낮에 물을 더워주시는 게 좋고 약간 미온스러운 물을 주시면 좋고요. 좋은 겨울에 물을 주셨는데 이네들이 춥습니다. 아무리 겨울 하철하게도 뿌리가 습을 머금고 약간 냉애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꼭 물을 주신 날은 안쪽으로 베란다 창가 쪽이 아닙니다. 안쪽으로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창문은 아침 저녁으로 열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곰팡이가 피지 않게끔 꼭 통풍이 잘 돼야 된답니다. 이제 시클라멘 분갈이를 다 했습니다. 분갈이 하신 거 특별하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클라멘 분갈이 하실 때 기존의 상토 흙보다 좀 더 높이 해주셔야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주실 때는 꼭 꽃에서 물을 주는 것보다 아래에서 물을 주는 게 좋으신데요. 이 흙이 상토가 닫아지면 좀 더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시클라멘 분갈이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피존에 있는 화분보다 좀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뿌리가 힘 있게 이렇게 짝짝 뻗어나간다 할까요? 그래서 시클라멘 잎, 꽃을 더 풍성하니 많이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3월, 5월까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보고 싶으시다면 따뜻한 거실에 두시면 안 되고요. 약간 차갑게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든 베란다, 창가 덕에 두면 더 좋고요. 그리고 시클라멘 이렇게 보시면 꽃님들이 보셔도 너무 입이 촘촘하죠. 통풍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식물 키도 작은 데다가 이렇게 입이 촘촘하게 나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꽃들도 이렇게 계속 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통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클라멘은 정말 통풍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꼭 아침 저녁으로 베란다 창문을 열어주시면 좋고요. 물을 많이 충분히 준 날은 아무리 강한 시클라멘이라게도 추운 창가에 두는 것보다 약간 안쪽으로 두는 게 좋답니다. 뿌리가 냉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꼭 이념 주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학권님들 겨울 시클라멘 꽃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클라멘은 여름에는 잠을 자고 겨울에 활동하는 나비 같은 예쁜 꽃이랍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위에도 강하고 꽃도 많이 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데다 좀 더 큰데다 분갈을 해주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꽃은 지면 그때그때 따주시는 게 더 좋고요. 물은 주실 때 한 번 주실 때 충분히 주시면 좋고요. 구근식물이기 때문에 저면 간수해 주신 것도 아주 좋고요. 시클라멘은 꽃을 오래 보시려면 따뜻한 것보다는 추운 베란다 창가 쪽이 좋고요. 그리고 어떤 식물이나 다 해당이 되는데요.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침 저녁으로 열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물을 추운 날 주셨을 때는 뿌리가 냉이를 입지 않도록 물을 주실 때도 미지근한 물로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냉이를 입지 않도록 창가보다는 안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꽃을 더 풍성하니 많이 피기 위해서 여기 옆에다가 꽃집에 가시면 연양제 있죠. 물, 연양제 하나씩 꽂아주시면 좋답니다.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아는 꽃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